아... 어우 웃겨... 저희 정신 끓는 건데 목으로 읽어주신다 응 파란 머리가 포스마스죠 포큐! 맞아 이 개새끼야 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는데? 너 너무 귀엽게 아 내가 암 무섭게 볼게 맞아 개새끼야 다시 해봐 어 맞아 개새끼야 오... 아 이미 그냥... 거의 뭐 꼭지서부터... 많이 뚫었네 화가 안 담겨있어 좀 더 화를 내봐 화를 내봐? 알았어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면은 이거 지금 깎이는 거야 지금 아이 씨발라마... 진짜 돌았나? 아니 씨발라마! 하하하하 이 개새끼야 아이 개새끼야! 아니 이 개씨발라마! 죽여버려! 천안 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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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들이 욕을 철지게 하셔 근데 이거 옷 맞춰 입고 올 때 체격차이 나면 안 된다고 서로 성포짐한 걸 입고 오자고 그랬단 말이야? 근데 자신 근육질이래 근데 봐봐 아니 나도 어깨가 상당하다니까? 흠... 아이씨... 야 여기 어떻게 화가 됐어? 하지 마 이 개새끼야! 야 이 개새끼야! 야 이 개새끼야! 자 그러면 각자 가장 열받는 순간이 언젠지 얘기를 한 번 해봅시다. 그러면 나는 생각을 해봐야 돼. 형이 뭔데? 난 지금 이 순간... 개 열받아... 지금 이 순간... 빵이 쳐서 코 터지고 심장 터지고 꼼꼼 터지겠어! 하지마 이 개새끼야! 이 씨맨 개새끼야! 누나가 어떨 때 껏어? 애들 가르치다 바꿨다. 왜...왜...왜... 잼민이들이라서 요즘 잼민이들 유튜브 배우는 거 알아? 안 근데 뭐...말투가 바뀌는 거야? 아니 내가 두시간 스워보를 하거든? 한시간 반 동안 문제 풀면서 계속 예민 나네 하나는 해 장난인데 왜... 정기래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래도 조금 있다가 예민 나네 한 년대 잊어버렸어 나는 거지 뭐야? 너 이분 알지 않아? 몰라 누군데 이분도 오토코 놓고야 남자셔? 응 남자가 어떻게 기억이 생기지? 신기하다 되게 하얗다 그니까 신기하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걸 느끼고 있어 지금 나는 남자답게 생겼지 그럼 내가 뭐가 돼? 누나.. 누나.. 형 형 내가 뭐가 되냐고 자 자 자 진정해 진정해 정확히 해줄게 둘은 각자의 성에서 중간으로 맞춰진 순간이 둘이 된 거야 어? 왠지 그거 같다 그 김혜리 칼날에 나오는 거 뭔지 알아? 뭐야 진짜? 김혜리 칼날에 그.. 그.. 아 이제 안 봤나 보네 아이 뭔 거 데려와 빨리 그런 거 그만 두고 그만 보고 나도 머리를 자를 생각은 있어 근데? 아 그럼 언제 엊그제 잘랐는데? 눈에 가서? 아니 약간 스포츠컷이나 이런 거로 자를 계획이 있느니까 아 아 그럼 언제 어.. 내가 지금 요즘 귀찮아서 미용실 안 가 봤거든? 미용실 나중에 한 번 날 잡고 가게 되면 그때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이냐 오늘은 미용실 가야겠다 싶은 마음이 됐대 아직은 계획이 없다라는 말을 돌려하는 거야 오케이? 아 계획 있지 당연히 아유 진짜 곧 다를 거예요 곧이 한 달 내야 2주내 1주내야 곧! 야이 개새끼야! 곧이 언제쯤이냐고 일주일쯤 옷 안 달리냐고 날짜 기한이라고 했잖아 1년이라고 하면 그게 곧이야 곧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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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하내집마 야이 개새끼야! 어.. 하내집마 곧이 언제냐고 곧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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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주는 달려있는 거야 ㅅㅂ 진짜 ㅅㅂ 뭐야 근육은 2구 0이 더 많고 유리한 점은 어? 한 번 할래? 그럴까? 자자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두 가지 종목의 대결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 한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흠 흠 각자 오르손 잡입니까? 나 맨손잡이긴 한데 됐다 뭐 이정도 핸디캡을 야 잡는데 너무 진심으로 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우리 5 7 3 4 3 5 5 6 5 5 5 5 6 7 5 5 5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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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봤지? 자 그럼 두 번째 대결 육연성 테스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시작 킥 끝 다 왔다 야 그거 올리는 거 아니지? 야 앗다! 안다 안다! 자 다리 찢기 해봅시다! 다리 찢기! 가만! 다리 찢기 잘 씻는 거 아니었어? 가만히 있어봐! 내가 보여줄란게! 대박! 간다! 간다! 이로써 둘의 상태는 누가 남자가 일어나고 알 수 없게 되었다. 야 일어나! 방금 뭐였지? 아이씨 이발! 준비! 시작! 아이씨 이발!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이씨 이발! 아이씨 이발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! 아아! 저기 여자는 되고 남자는 안되는 거구나! 오! 약간 기! 여기! 여기서 좀 궁금하긴 한데? 해봐요! 오케이! 내가 남자니까 안되니까 먼저 해볼게요! 완전히 이렇게! 완전히 여기! 직각 상태에서! 팔만 떼는 거야! 이렇게고! 아! 그럼 안돼! 나랑 안 돼! 내 얘기 왜 안되는거야! 아구입법 먼저 해봐! 너도 해봐 아니 얘가 먼저 해봐 아냐 아무데 보여 봐 얘가 되면 웃긴 거니까 먼저 해봐 내가 안 돼도 웃긴 거 아니야? 아니아니 해봐 한번 해봐 동시에 해봐 동시에 해봐x2 그러면 동시에 해봐 그 상태로 팔 빼는 거야 팔 빼? 뭐야! 어? 어? 이게 안 돼? 뭐야! 잠깐만 뭐야! 잠깐만! 나 다시 잠깐만! 들리가 없는데? 다시 해봐x2 다시 해봐 잠깐만 뭐야! 아니 일단 이것도 이해가 안 됐어 왜 안 돼 누나네? 잠깐만 이게.. 아니야 아니 뭔가 요령이 있나? 어 잠깐만 하나 둘 셋 뭐야? 뭐야? 뭔데? 뭐야? 으아악! 뭐야호! 이거 뭐야? 뭐야 이거? 으아.. 뭐지? 뭐지? 왜 나 되지? 뭐지? 너무 쉽게 되는데? 좀 더 이해가 안 가네? 뭐야? 너 어떻게 되는 거야? 이거 그냥 되던데? 그냥 되는 거야? 어 쉬고 가자 응 여기까지 하자 자 그럼 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